29만 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은, 은 동사는 2013년 1월 설립되었으며, 건강간편식 전문 플랫폼 랭킹닷컴과 다이어트 큐레이션 마켓 피키 다이어트, 헬스앤드 피트니스 용품 전문 플랫폼 개근질마트 등의 플랫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임 동사는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대체육 및 배양육 등 미래 식품연구 개발, 물류혁신 서비스 제공, 건강한 외식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3년 1월에 설립되어 BEC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편건강식품의 유통과 생산, OEM, 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푸드테크 기업임 대시 간편건강식품 유통 플랫폼 랭킹닷컴 등과 더불어 맛있다. 인메이트, 러브이세 달가슴살 가공식품 브랜드를 보유 중임 대시 또한, 헬스 슬래시 피트니스 관련 개근질마트, 다이어트 푸드앤드레시피 콘텐츠 다이어트 핸드쿡 등 플랫폼 사업부터 제품 생산, 콘텐츠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플랫폼인 랭킹닷컴의 이용자 수 증가와 식자대 유통 공급 확대, 프랜차이즈 슬래시 외식 등 신규 사업의 매출 기여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 대시 6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와 인건비, 포장비 등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파생상품평가 손실 기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다이어트 및 간편건강식 시장 성장에 따른 랭킹닷컴, 개근질마트 등의 이용자 증가세 지속과 특급 배송 지역 확대, 대체 식품, 비건, 대체육 등, 판매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8일 기준 장마감, 푸드나무의 시가 총액은 1,26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푸드나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16위입니다. 푸드나무의 상장 주식수는 1,340만 3,078주입니다. 푸드나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푸드나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29.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2.44배 3,8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에러 발생 에러 발생 에러 오이 8,308. 어디있지 부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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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